안녕하세요.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정변국 소설집 제3의 결혼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우리 주변의 소소한 이야기, 무심히 지나치는 삶의 현장을 소설 공간에 올려놓았군요. 오늘은 짧은 소설 3편 영맛살 연인 왼쪽과 오른쪽 제3의 결혼 3작품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영맛살 연인 한 번 더 괜찮은 남자와 살까봐요. 그녀가 한국에 와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결혼을 약속했던 그녀, 서미라는 드넓은 미국 땅에서 멋진 애국 남자와 살고 있어야 했다. 남대문 시장의 먹자 골목에서 선채로 잔치 국수를 먹다니 믿을 수 없는 목격이었다. 돼지 머리 고기에 소주 한 잔 하려던 마음을 바꿔 그녀 곁에 나란히 서며 잔치 국수를 시켰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국수를 먹었다. 뭐랄까 배가 고파 먹기는 먹는데 영 입맛이 당기지 않는 젓가락질이었다. 맛이 없어? 빨 없이 국수를 먹다가 불쑥 물었다. 젓가락질을 멈춘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 약속을 했던 옛 남자와 뜻밖의 해우에도 당황하지 않았다. 두루마리 휴지로 입술 주위를 닦아내더니 국수값을 내 것까지 계산했다. 차 한 잔 할래요? 그녀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앞장서더니 익숙하게 남대문 시장을 빠져나가 커피숍으로 들어갔다. 간판만 커피숍이지 옛날의 다방 분위기였다. 블랙이죠? 연하게. 그걸 기억해? 그럼요. 겨우 10년인데. 10년. 그새 세월이 그렇게 흘렀나. 그녀가 표정 없이 말하는 10년 전 갑자기 연락되지 않아 집을 찾아갔다. 조심스럽게 찾아온 까닭을 이야기하자. 장인어른이 될 뻔했던 그녀의 아버지가 한숨부터 쉬었다. 당신의 딸을 미친년이라고 서슴없이 욕하더니 민망한 얼굴로 다른 처자를 찾아보라고 했다. 부모도 속이고 이민 갔네 미국으로. 그날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앉아있다가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에는 유난히 별이 총총했다. 달도 크고 환했다. 별과 달을 쳐다보는 머릿속이 온통 끈적거리는 먹물의 소용돌이로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그녀가 이민 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산다는 게 참 재미있어요. 밑도 끝도 없이 산다는 게 재미있다며 웃는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기만 했다. 다 지나간 일이지만 결혼하겠다던 사람이 왜 말없이 떠났느냐고 묻고 싶은 가슴을 억눌렀다. 왠지 그녀에게 변명이라도 할 기회를 먼저 주어야 할 것 같았다. 그래도 한때 죽자 살자 사랑했던 여자가 아닌가. 이렇게 오빠와 해우도 하고 안 그래요 오빠? 미국의 뉴욕 맨하탄 거리에서 마주쳤다면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 거기였다면 난 오빠의 가슴속으로 단숨에 뛰어들었을 거예요. 집으로 끌고 가 남편에게 소개도 하고 세 번째 남편인 늙은 일본 남자는 아 그 사람은 화가예요. 미국의 그림시장에서 슬금슬금 그림 뚜쟁이 짓으로 돈을 챙기는 재주도 뛰어났어요. 우린 행복했어요. 헤어질 때도 아쉬움에 뜨거운 키스를 할 만큼. 커피를 마시며 웃는 그녀의 얼굴을 예면했다. 통유리 벽 밖에는 많은 사람이 뒤엉켜 흐르고 있었다. 어린이들이 몰려왔다. 책가방을 맨 녀석들이 갑자기 우르르 뛰어 사라진 쪽으로 목을 길게 뺄 때 그녀가 불렀다. 오빠! 남대문시장 먹자 골목에서 우연히 만난 이후 처음 그녀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30대 중반의 그녀는 옛날보다 짙은 화장이었다. 조금 튀어나왔다 싶었던 광대가 평평해져 갸름한 얼굴로 뒤바뀌어 있었다. 그만 봐요. 손 좀 댔어요. 그녀는 양손 손가락으로 광대를 토닥거리다가 쿡쿡 웃었다. 두 번째 남편 미국 남자의 작품이에요. 성형외과 의사였거든요. 그 남자는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우리는 목사님 앞에서 둘만의 결혼식도 하지 않은 그냥 돈 거였지만 제법 많은 유산을 받았어요. 사실혼을 인정하고 달러를 안겨준 미국에 처음으로 반했어요. 참 좋은 나라다. 이 나라로 오길 잘했다. 이렇게요. 그녀가 다시 쿡쿡 웃었다. 그러고 보니 전 정말 운 좋은 여자예요. 새 남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편하게 살고 있으니 네 번째 남편은 어떤 남자일까 궁금하다는 그녀의 눈길을 외면했다. 지난 10년 세월을 남의 인생처럼 천연덕스럽게 이야기하는 그녀가 낯설어졌다. 잔치국수를 서서 먹는 모습을 목격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부서졌었다. 결혼 약속을 쳐버리고 훌쩍 이민간 여자였지만 그 모습은 아픔으로 밀려왔다. 한순간 묘한 감정에 십사였다가 나란히 서서 국수를 먹을 때 국수 가닥이 자꾸만 목에 걸렸다. 결국 그릇을 비우지 못하고 내려놓아야 했다. 차 한잔 하자는 그녀의 말을 따른 것은 어떻게 된 일이냐 왜 남대문 시장에서 국수로 늦은 점심을 때우느냐 묻고 싶어서였다. 과거의 상처와 분노는 이미 버린 지 오래였다. 우연히 만난 옛 여인의 현실이 어려운 것 같아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는 재해한 지 한 시간도 안 돼 낯선 여자로 멀어지고 있었다. 지난달 말까지 오사카에 있었어요. 세 번째 남편 여동생 집이에요. 이혼한 남편의 여동생과 보낸 반년은 가장 지루한 시간이었다며 작은 한숨을 쉬었다. 여동생은 한때 큰오빠의 아내였던 자신보다 열 살이나 아래인 나를 친자매처럼 아껴 오히려 불편했어요. 몇 차례 살그머니 빠져나가 남자들을 만났더니 한국이든 미국이든 돌아가래요. 미안한 마음에 일주일쯤 얌전히 있다가 서울에 왔어요. 아버지가 최장암인데 상황이 아주 나빠요. 10년 전 당신 딸을 미친년이라고 했던 그분은 건강했다. 80 넘어서까지 거뜬히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만큼 건장한 체구였다. 오빠 그녀가 조금은 슬픈 표정으로 불렀다. 월요일에 뉴욕으로 돌아가요.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나흘 후였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도망갈래요. 이번에도 이민 갈 때처럼 가족에게 말하지 않고 떠날 거라며 웃었다. 그녀의 소리 없는 웃음을 외면했다. 나 못된 여자죠? 고개를 끄덕였다. 못된 여자가 아니라 나쁜 여자였다. 더는 아버지의 고통을 지켜볼 수가 없어요. 그녀의 눈길을 맛받았다. 살아계신 아버지 모습만 기억하고 싶어요. 그녀가 커피를 더 마셔야겠다며 일어섰다. 리플하지 않고 새 커피 한 잔을 가져와 내 빈 종이컵에 반쯤 따랐다. 두 손으로 종이컵을 감쌌다. 한여름인데도 종이컵의 뜨거움이 싫지 않았다. 그만 일어서려던 마음을 커피향으로 달래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어머니와 동생들은 내가 한국으로 돌아온 줄 알아요. 그럴까? 여기 이미 놀까? 못 올 것도 없잖아. 그러면서도 썩 내키지 않았어요. 차라리 영어권의 다른 나라에 가서 한 번 더 괜찮은 남자와 살까 봐요. 한 곳에서 한 남자와 백년 해로하지 못하는 이것도 영맛살 팔자 맞죠? 대답 좀 해봐 오빠 지금까지 딱 두 마디 했다며 눈을 흘겼다. 맛이 없어? 그걸 기억해? 이 말 내에는 말할 줄 모르냐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가 코웃음쳤다. 하긴 내게 무슨 말을 하고 싶겠어. 거리에다 내 동댕이 쳐도 속이 풀리지 않을 텐데 그녀의 말대로 정말 그럴까? 아니었다. 사랑을 배신당한 옛날의 상처와 분노가 되살아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빠르게 밀려온 것은 그녀가 왜 남대문 시장에 있느냐는 의문이었다.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그녀와 나란히 서서 잔치국수를 먹었고 커피숍까지 따라왔다. 나도 오빠랑 결혼하고 싶었어. 그런데 그게 묘하게 꼬였어요. 오빠를 만나기 전부터 미국으로 이민 가려고 절차를 밟았었는데 재수조케의 길이 열렸어. 얼마나 꿈 같았던지 몰라요. 그리고 정신 차려보니 내가 뉴욕의 맨하탄 거리를 걷고 있더라고요. 오빠가 아닌 키 큰 미국애랑 나 웃기죠? 고개를 저었다. 그냥 이 땅에서 살자. 애는 둘쯤 나 기르며 살자. 말하고 싶은데 그 말은 그녀에게 해서는 안 될 아픔으로 밀려왔다.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색하게 미소로 손을 살짝 흔드는 그녀에게 처음으로 웃어보였다. 미국 잘 들어가. 왼쪽과 오른쪽 그녀가 향한 곳은 왼쪽 암 병동이었다. 살 수 있을까요? 최장암 진단을 받고 수술 대기 중이라는 여자가 소리 없이 웃었다. 어쩌면 울상을 지었는데 그렇게 느꼈는지도 모른다. 여자의 눈길을 피해 복도 밖 동산으로 고개를 돌렸다. 푸른 소나무 한 그루 없는 등산에 겨울에 해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알몸으로 차가운 바람을 맞는 나무들이 진저리 쳤다. 저 살 수 있겠죠? 여자가 다시 물었다가 대답이 없자 빠르게 말했다. 있잖아요. 최장암 환자는 거의 다 죽는데요. 수술해도 소용없대요. 의학적 통계로는 90몇 프로가 죽는다니까 결국 다 죽는 거잖아요. 입원실에 암 환자와 보호자들이 쑥덕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녀의 정말 그런가요? 라고 덧붙인 물음에 일어서다가 주저앉았다. 일반 병동과 암 병동을 잇는 긴 복도의 창가에 의자와 작은 탁자가 줄지어 있었다. 환자복에 그녀가 빈 내 옆자리에 앉으며 묵례를 했다. 일반 병동에서 체열한 후 지루하게 복부 시티 촬영 시각을 기다리던 나도 그녀에게 살짝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미안하다고 나는 괜찮다고 고개짓으로 소통한 우리는 어색하게 웃었다. 암 병동과 일반 병동을 오가는 복도는 분주했다. 의사와 간호사 환자와 보호자 문병이나 업무로 방문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갔다. 간간이 애국인들도 지나갔다. 병원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일까 모두의 표정이 어둡고 무겁게만 느껴졌다. 간혹 무리지어 희이당락의 모습으로 지나가면 눈살이 찡그려졌다. 문병 오셨나봐요? 그녀의 물음에 고개를 저었다. 처음에는 그렇다고 거짓말 하려다가 그녀의 환자복을 바라보며 천천히 도리질 했다. 우연히 마주앉은 그녀였으나 무엇인가 위로의 말을 해주고 싶었다. 나도 환자예요. 정말이세요? 어쩌면 이쪽 평동으로 올지 몰라요. 왼쪽 암 평동을 손짓으로 가리켰다. 그녀는 암 평동을 바라보다가 오른쪽의 일반 평동으로 고개를 돌리곤 한찬동안 눈도 깜빡거리지 않았다. 긴 머리를 쪽지듯 틀어 붉은 머플러로 묶은 그녀에게 쏟아지던 햇살이 사라졌다가 이내 다시 나타났다. 손바닥으로 햇살을 받으며 그녀의 턱이 참 예쁘다는 생각에 피식 웃었다.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환자를 바라보며 미모부터 살피는 자신에게 던진 한심한 웃음이었다. 왜 웃으세요? 여자는 삼십대 중반쯤에 그녀는 얼굴을 바로하며 빤히 쳐다봤다. 웃는 웃는 게 아니라 빠를 잊지 못하고 이번에는 한숨에 실소를 실었다. 그러자 여자가 조금은 팔끈한 목소리로 물었다. 제가 한심한 거죠? 그렇죠? 그쪽이 아니라 내가 한심해서요. 앞뒤 상황도 못 가리는 남자라. 암 병동에 입원할지도 모를 사람이 중병 환자의 심정을 헤아려주지 않고 미모에 젖어 감탄하는 자신이 어처구니 없어 터진 탄식이었다고 솔직하게 말하자 그녀가 배시시 웃었다. 제가 예뻐요? 미안합니다. 남자들은 아픈 여자에게 더 홀린다면서요? 여자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최장암이 상당히 진행됐다는 의사의 진료 설명을 듣는 순간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임신이었다. 결혼하지 않은 그녀는 왜 부모와 형제 자매가 아니라 임신이었는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의사의 최장암 진단에 죽음을 예감했을 것이다. 여자에게 가장 소중한 새 생명 하나 탄생시키지 못하고 죽을지 모른다는 절망 앞에서 임신부터 생각한 것은 여자의 본능 잃는지 모른다. 죽음과 새 생명의 잉태는 극과 극의 충돌이지만 이 여자에게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앞으로 임신할 기회조차 없다는 절망일 것이다. 전에는 여자는 탁자에 두 손을 올리더니 기도하듯 깍지 꼈다. 전에는 임신할까 두려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운이 좋아 살아난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임신이라고 말하는 여자를 외면하며 복도에 오가는 사람들을 쳐다보았다. 일반 병동으로 암 병동으로 엇갈려가는 저들은 죽음 앞에서 살아난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 저마다 이루고 싶은 꿈을 종이에 써서 저거 복도에 깔아놓으면 한방눈이 내린 것처럼 눈부시겠지. 어쩌면 신이 머무는 세계보다 더 아름다울지 모른다며 손목시계를 보았다. 시티 촬영 예약 시간까지는 한 시간 더 기다려야 했다. 시티 촬영에도 불분명하면 조직검사를 할 겁니다. 의사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나 표정에서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는 것을 예감했다. 진료실을 나오는 발걸음이 천근 망근이었다. 정말 아프세요? 그녀가 내게로 말머리를 돌렸다. 아주 건강한 모습이에요. 혹시 절 위로하려고 환자라고 거짓말한 거 아닌가요? 아픈 거 맞아요. 손목시계를 보여주며 복부 시티 촬영 시각을 알려주었다. 의사가 조직검사도 할지 모른다고 했어요. 탁자에 세웠던 두 팔을 거둔 그녀가 이번에는 팔짱을 꼈다. 잠시 창밖 동산을 바라보다가 어떻게 나뭇가지에 마른 잎 하나 안 걸려 있느냐며 고개를 돌렸다. 마치 겨울철의 메마른 동산 풍경이 내 잘못인 것처럼 못마땅한 표정이었다가 민망한 웃음을 지었다. 괜찮을 거예요. 그녀의 괜찮을 거라는 말에 고맙다고 대답하지 않았다. 이미 괜찮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장암 수술을 해야 하는 그녀의 위로 말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기가 미안해서였다. 괜찮을 거예요. 내게 한 그 말은 어쩌면 자신에게 한 위로 일는지 모른다. 수술 해도 예우가 좋지 않아 사망률이 높은 게 최장암 이었다. 그녀도 주치의로부터 설명들어 알고 있을 것이다. 병원에 온 거 가족들에게 감쳤나 봐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물어봐도 돼요? 왜 말하지 않았는지. 또 고개를 끄덕였다. 착한 남편인가 봐요. 자상한 아빠이고 이번에는 고개를 저었다. 착한 남편도 자상한 아빠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무책임한 가장은 더욱 아니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 최선 다하면서도 늘 불안해하는 평범한 중년 남자였다.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직장마저 떨려 나올 기미를 눈치챈 아내에게 건강이 심상치 않다고 차마 말할 수 없어서였다. 다행히 만약을 대비해 들어놓은 생명과 암 등 보험이 있어 아내 모르게 검진 받는 중이었다. 혹시 몰라 보험사에 찾아가 병으로 사망할 때 받을 수령금액도 확인했다. 물론 이건 역시 아내에게 비밀로 했다. 이쪽도 저쪽도 암 병동과 일반 병동 쪽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끝을 삼겼다. 어느 쪽이든 가서는 안 되는 공간이었다. 오진이었다는 의사 사과도 기대할 수 없는 몸 상태에 화가 났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무력감에 빠질 뿐이었다. 초등학교 중학교 그녀의 앞뒤 생략한 질문에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딸 아이가 중학교 1학년 이라고 대답하며 녀석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오늘 저녁에는 남매와 양념치킨 파티로 즐거운 시간을 갖기로 한다. 녀석들이 원한다면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노래방으로 가족 모두가 가기로 한다. 애들 얘기에 얼굴이 금방 밝아지셨네요. 아 그런가요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요 보기 좋아요 부럽고요 잔잔한 미소로 일어서는 그녀를 따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도 집 갔으면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있겠지요 라며 복도로 한 걸음 나섰다. 그녀가 향한 곳은 암 병동 이었다. 저 있는 곳 넘보지 마세요 그녀가 웃으며 내민 손을 잡았다. 걱정하지 마요 완치될 거예요 말하려 할 때 그녀가 손을 빼며 나를 비껴 갔다. 고개 숙인 그녀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자 돌아섰다. 일반 병동으로 가는 긴 복도에 엇갈리는 사람들로 가득 했다. 제3의 결혼 결혼해도 우리 지금처럼 따로따로 살자. 지루한 장마였다. 선영은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다가 투명한 우위를 입었다. 흰 장화를 신은 후 우산도 챙겼다. 비오는 날에 오빠 전화에 첫 데이트처럼 가슴이 뛰었다. 중앙 중앙 공원의 야외음악단 까지는 아파트에서 10분 거리였다. 약속 시간까지는 아직 여유 있었지만 일찍 나선 것은 우산을 때리는 빗소리를 듣고 싶어서 였다. 어렸을 때는 비가 그치면 우산을 들고 처마 밑에 서 있었다. 뚝뚝 떨어지는 낙수를 비닐 우산으로 받으며 소리에 귀 기울였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참 별난 아이라고 놀리곤 했었다. 빗줄기가 가늘어지자 우산을 때리는 소리도 잦아들었다. 가로수 밑을 지날 때 후두둑 떨어지는 빗방울에 흠짓 놀랐다. 마치 우산 없이 가로수 빗물을 흠뻑 뒤집어 쓰는 착각에 진저리 쳤다. 오빠는 아직 안 왔을 것이다. 늘 그랬던 것처럼 약속 시각에 임박해서 헐레벌떡 뛰어올 것이다. 결혼하자. 한 달 전이었다. 그날도 비가 왔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장맛비는 아니었지만 빗줄기가 굵었다. 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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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로 피를 피하며 걷던 오빠가 불쑥 말했다. 이제 연애는 그만하자. 결혼하자. 이제 연애는 그만하자는 그의 못뚝뚝한 말이 빗소리에 섞여 땅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 한참 동안 대답 없이 걷기만 하자 오빠가 말했다. 애는 서너쯤 낳자. 애당초 오빠에게 멋진 프로포즈를 기대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무엇인가 서운했다. 자꾸만 이게 아니라는 감정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나도 어쩔 수 없이 여타 여자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에 쿡쿡 웃었다. 이 웃음을 오빠는 결혼 승낙으로 받아들였다. 결혼식은 멋지게 하자. 사실 우리는 결혼식만 올리지 않았을 뿐 이미 부부나 다름없었다. 오빠의 아지트에 내 물건이 내 아파트에 오빠의 물건이 있어 누구 아파트에서 잠을 자던 다음날 출근하는데 불편할 게 없었다. 호칭도 어느새 부부처럼 바뀌었다. 오빠라는 말보다 당신이라는 말을 더 자연스럽게 했다. 오빠도 선영이라는 이름보다 여보라는 말이 입에 붙어 데이트도 전혀 총각이 아닌 신혼 부부의 나들이가 됐다. 공원 정자에서 일어섰다. 휴대폰 시계가 약속 시각을 가리키고 있었다. 오빠는 지금쯤 야외 음악당 무대로 들어서다가 곧바로 발길을 돌릴 것이다. 언제나 약속한 장소에 먼저와 기다리던 연인이 보이지 않아 불안한 눈길로 주위를 두리번 거리며 찾을 것이다. 지난해 여름이었다. 강원도 고성의 바닷가로 놀러 갔을 때 친구집을 방문했다가 늦게 돌아온 적이 있었다. 오빠는 모텔 밖에서 두 시간이나 서성이며 기다리다가 파철소에 연인이 행방불명이라고 신고했다. 당시 피서객이 실종된 사건이 있어 파철소는 초긴장이었는데 오빠의 연인 행방불명 신고는 기름에 불붙인 격이 됐다. 파철소가 발칵 뒤집혔다. 다행히 내가 나타나 사건은 일단락 됐지만 다음날 오전까지 입을 닫는 것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그 사건 이후 오빠와 여행할 때는 잠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늘 그의 눈속에 있으면서 여행의 즐거움을 누렸다. 처음에는 그렇게 행동하기가 귀찮았지만 익숙해지자 오히려 편했다. 내가 그 사람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늘 곁에서 나를 지켜준다고 믿게 됐다. 야외음악당 밖에서 나를 기다리던 오빠가 한걸음에 다가왔다. 그는 야외음악당 무대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냥 걷자고 했다. 오빠는 빗속을 걷는 거 싫어하잖아. 라면서도 먼저 공원 숲길로 들어섰다. 이번 주말에 인사드리자. 오빠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당신이 내 부모에게 아니면 내가 당신 부모님께 어느 쪽이 먼저냐는 눈빛을 던졌다. 오빠 편한 대로 해. 우리 집에서는 선영이 너를 이미 며느리로 승낙했어.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자를 며느리로 당신 부모님 혹시 며느리 될 여자에게 아예 관심조차 없는 거 아냐?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아들의 말만 믿고 승낙해? 최소한 얼굴이라도 본 후 승낙해야 시부모로서의 위험이 설 텐데 생각이 예까지 미치자 슬그머니 기분이 상했다. 부모님이 나와의 결혼을 승낙했다고? 그게 언젠데? 2년 전 요즘은 후딱 홀레 치르자고 성화시다. 참 오빠가 3대 독자지? 70 중반을 훌쩍 넘긴 부모 입장에서는 급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여전히 서운했다. 아무리 손 입기가 급하기로 아들의 여자 얼굴을 한 번도 보지 않고 결혼부터 승낙하느냐 따지고 싶었다. 가늘던 빗줄기가 다시 굵어졌다. 우산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수백 수천 개 북이 한꺼번에 우는 소리처럼 들렸다. 때로는 솔까지가 불에 타는 듯 타닥타닥 소리로 변했다. 우리 신혼집 말이야 어디에다가 준비할까?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오빠와 내 아파트가 있는데 왜 신혼집을 사? 의아한 표정을 짓자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냥 선영이 아파트에서 살까? 오빠는 자기 아파트도 괜찮지 않느냐고 덧붙여 물었다. 신혼집? 우린 이미 각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또 집을 사? 오빠와 의 결혼은 받아들이면서도 신혼집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오빠는 가을에 식을 올리자고 했다. 친척이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으니 결혼식 날짜만 잡으면 된다며 받쳐주던 우산을 살짝 젖혔다가 바로 했다. 꼭 예식장에서 해야 해? 왜 예식장이 싫어? 오빠가 걸음을 멈췄다. 한숨을 길게 내쉰 눈치를 살폈다. 조금 전까지도 신혼집 운운 하며 들떠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었다. 무엇인가에 쫓기듯 초조한 얼굴이었다. 설마 그럴 리 없겠지만 그래도 확인해야겠어. 오빠의 확인이라는 말에 얼굴을 쳐다봤다. 뭘 확인하고 싶은데? 요즘 왜 그래? 오빠의 요즘 왜 그래? 라는 물음에 고개를 숙였다. 오빠가 결혼하자고 했을 때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보이지 않는 부담감에 침묵했었다. 지난 십여 년 동안 결혼 생각을 안 했던 것도 아닌데 막상 결혼하자는 말에 기쁨보다 숨이 막혔다. 결혼하자는데 왜 숨이 막혀? 너 미쳤니? 자책하다가 애를 서너쯤 낳자는 말에 쿡쿡 웃었다. 애를 서너 따차는 말에 어이가 없어 터진 웃음이었지만 참아 난 애 안 낳을 거야 라고 말하지 못했다. 오빠가 3대 독자이기 때문이었다. 그가 전에 없이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다. 결혼하자는 거 무리였니? 그런 거야? 재빨리 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우리 결혼해야 하는 거 맞아. 그런데 왜 그래? 무엇이 문제야? 무엇이 문제냐고? 그걸 나도 모르겠어. 우린 벌써 결혼식을 올렸어야 했는데 왜 생소한 일처럼 느껴지지?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으나 뚜렷하게 잡히는 게 없어. 다만 우리는 이미 부부가 아닌가 라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만 자꾸 부각되는 거야. 뭐랄까 우리가 부부로 인정하며 살면 됐지. 이를 세상에 알리려고 홀례식을 치려야 한다는 게 번거롭고 성가신 성가신 절차로 느껴졌다. 결혼식 있잖아. 그거 하긴 하는데 부탁이 있어. 부탁? 오빠 우리 결혼 후에도 지금처럼 살자. 애 낳는 건 좀 더 생각하고. 비가 그쳤다. 우산을 접던 오빠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쳐다보다가 애면했다. 비 그친 밤하늘을 한참 동안 쳐다보다가 다가섰다. 얼굴을 들여다보며 천천히 끌어안았다. 선영아 결혼하면 한집에서 사는 거야. 그게 부부야. 그의 가슴은 언제나 따뜻했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아니었다. 그냥 커다란 바윗덩어리 같았다. 부부? 그거 별거 아니야. 자식 새끼다 기르며 티격태격 다투면서 늙는 게 부부야. 오빠가 등을 투닥이며 말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가슴에서 벗어나며 또박또박 말했다. 나도 알아. 하지만 난 지금의 이대로가 좋아. 그러니까 결혼해도 우리 따로따로 살자.